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방수 발표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아마도 창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사랑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릴 정보는 어메인 셀링 머신이라고 하는 아마도 창업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릴건데요.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Q&A를 받을텐데 카카오 플러스친구의 마케팅 사이드를 검색하면 플러스친구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친구를 축하하신 다음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세미나에서 아마존 시장 이런 쪽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조사를 제가 했었죠. 설명조사 혹시 해주신 분 손 한 번만 불러주실 수 있네요. 그래서 설명조사 했더니 아마도 창업에 대한 정보보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궁금해하던 부분이 나만의 창업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고 두 번째가 추가적인 수익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PPT를 이틀 전에 다 만들었다가 이거 너무 아마존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또 내가 아마존 직원 같아 보이겠죠. 그래서 오늘날 컨셉을 바꿔서 최대한 창업 쪽 그 다음에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는 쪽에 컨셉을 맞춰서 짜개나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소개를 한 세 줄 정도로 줄였어요. 원래 이렇게 누가 만들었고 했는데 간단하게 처음 인트로 영상으로 소개를 드렸고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소매 마켓입니다. 아마존은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상 나만 조금 이렇게 와답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베이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는 오픈마켓 전신입니다. G마켓 옵션은 지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매출 하루에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240배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 약 30% 정도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줄에 아마존 서드파티셀러 매출 비중 52%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아마존 서드파티셀러가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혹시 계시는 분? 네 몇 분 계시네요. 아마존 서드파티셀러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제 3자가 아마존에 들어가서 오픈마켓에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형태를 서드파티셀러로 합니다. 이 서드파티셀러의 매출 비중이 이제 52%로 절반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주제는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상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스크린티리라고 해서 약 4천만원 정도 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혜택을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가장 큰 주제가 나만의 창업이었죠. 나만의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창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민에 어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고민,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고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제가 ASN이라고 하는 아마존이 교육, 창업교육 커뮤니티를 약 4년간 한국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슷한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들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인 측면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던 경험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내 직장을 다니거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바빠서 창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기술이나 전문성, 내가 창업을 할 때 잘 몰라서 못할 것 같다. 또는 새로운 분야 자체에 구전을 하는 것, 기존에 익숙해진 어떤 경험이 삶의 시대를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하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경험을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경험적인 측면인데요. 창업 설명회를 여기만 오신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창업 설명회의 방향을 다니면서 많은 창업적으로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 안 좋은 것을 피해가시겠지만 좋은 기회도 놓치셨던 경험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눈앞에 기회를 방법으로 놓치는 어떤 경험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가장 쉽게 내가 이 선택이 잘못된 결정이면 어떠나 시간과 돈 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 대한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난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말리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혼란스럽거나 정반대의 정보를 접하는 방법. 제가 오늘 아마존 창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 다른 데서 따뜻히 얘기하더라. 이게 맞는 저게 맞는. 아마존이 좀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키워드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반대의 정보를 접하는 경우도 창업을 유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걱정이 됩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창업 전략인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풍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아마존. 아마존 하면 어떠한 것이 떠오르시나요? 이제 구매자와 창업자 이 두 가지 어떤 입장에서 다르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쇼핑 사이트다. 또는 한국에 와 있는 제품들을 싸게 미국에서 가지고 오거나 있는 제품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직구 이렇게 머릿속이 떠올 수도 있고요. 상업자 입장에서는 해외 온라인 사업 좀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미 아마존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레드 오션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미 나온 지 오래 됐는데 누구나 아는 전략이 그 전략 안에서 계속 울고 먹는 어떤 그런 상업 주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아마존 FBA 이거는 왜냐면 아마존 FBA는 아마존 위류 그냥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위류 옵션인데 이게 아마존 FBA 사업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이거 아마존 FBA 있으면 아마존 FBA 사업 아니다. 그런 보정관념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7분 정도 지금 또 57분 정도 강의를 이렇게 해드릴 텐데 제가 지금 이런 여러분들 머릿속이 가지고 계신 어떤 창업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지 아마존 시장 창업에 대한 편견이 머릿속이 있으신다면 오늘 드리는 정보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정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도 이거는 이제 저희 수강생 사례 중 하나인데 1년간 2018년도 1년간 매출 60만불 우리나라에 대한 6억 정도 되는 관리자 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달 동안 매출 10만불 를 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두 달 동안 10만불이고 이게 12,000불이니까 한 2,300만 원 정도의 매출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일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흥이나 느낌이 없을 겁니다. 왜냐 만명 중 한 명일 것이다. 또는 이미 시장을 예전에 선정한 사람들일 것이다. 또는 매출이 무슨 중요하냐 순수익이 중요한 거 아니냐 저 매출만 저한테 껌껍기 되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사람 자체가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나 어떤 조건 뭐 공급업체 유명한 공급업체 사장님의 뭐 아는 지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또는 지금 이거는 과거의 매출 자료고 지금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저건 트릭이다. 저건 포토샵으로 만든 자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것과 동시에 마음 한편에 조금의 가능성이라든지 혹시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아마존 창업을 한다면 또는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진짜라면 제가 그중에 일부만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혹시 거의 다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작지만 조금이라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나가시면 안 보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동안은 오픈마인드로만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이제 창업 편견이라든지 조정관념을 두고 내려오신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창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마존 창업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 찾고 그 다음에 공급자 찾고 상품을 공급해 줄 공급자 찾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을 아마존 등록하고 그 다음에 내 상품 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구매자 생기들을 방문시키고 이게 다행입니다. 사실 다행을 어떻게 하냐 여기 아마존 들어가면 파란 숫자 버튼이 있는데 이미 전 세계에 수많은 아마존 출력들이 이렇게 가입을 해서 아마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송숟갈 버튼을 누르셔서 가입 횟수를 잘 부시면 그 판매자들 중 판매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창고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의 물건이 팔렸을 때 알아서 아마존들이 그 이후에 다 처리해 줍니다. 또 2주에 한 번씩 판매된 판매대금이 여러분들의 해외 계좌를 연동시켜야 되는데 한 분은 은행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2주 다행으로 정산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료는 아마존에서 대금을 정산한 다음에 주는 이메일인데 2주 간격으로 2개의 계정에 연결이 있어서 그런거에요. 2일 16일 30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일 25일 그 다음에 8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 연속으로 여러분들의 돈이 정산이 됐다. 이렇게 아마존들이 이메일을 보내주는 창입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AS 방법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을 처음 끝까지 모두 알려드린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시도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따라하셔서 약 5,000불로 매출을 내고 있는 매출 수준을 사십니다. 자. 그러면 약 5,000불로 내고 있는 매출표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보충창이죠. 아마존 창업의 4가지 파티입니다. 상품찾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직접 들어보시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17불에서 70불 사이에 있는 아이템을 선정합니다. 핸드폰 케이스 쓰신 분 있으신가요? 핸드폰 케이스 쓰신 분 하나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쓰시네요. 본인의 핸드폰 케이스 가격이 얼만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한 번 써서 네. 상대적으로 없죠. 그러면 그 전에 쓰던 핸드폰 케이스가 얼마인지 정확히 가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계시네요. 놀랍습니다. 네. 그러면 노트북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라든지 TV 이런 가전제품들 또는 차 이런 것들을 사셨을 때 그 가격을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 손 하나만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포인트는 충동존의 레인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격대 제품들이 가장 잘 팔리고 소비자들이 큰 비교 없이 살 수 있는 가격대의 레인지이기 때문에 가격대 이 가격대에 팔려지는 제품을 고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BSR 아마존 판매 승리를 이렇게 말하는 단어인데요. 날쌈아가 랭프라가 단어입니다. 이게 당연히 높을수록 낮을수록 1에 가까울수록 아마존에서 제일 잘 팔려지는 상품이고요. 뒤로 갈수록 판매가 더하게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마존 어떤 제품에 들어가서 클릭을 아무거나 클릭한다면 클릭한다면 이테레 BSI 라고 놀이까지 이렇게 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제품은 현재 우위이고요. 저희는 BSI 500에서 약 5,000이 사이에 있는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BSR은 시장 규모, 이 아이템이 얼마나 필요했는지에 대한 수요에 대한 지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카테고리별로 BSR이 다른데 500에서 5,000이 사이가 아니라 각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BSR 범위 추천하고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이런 걸 받아가셔서 보셔서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입니다. 무게는 약 상품 미만, 1.36kg이라고 되겠는데 이 미만의 제품들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상품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여러분들의 제품 마진을 깎아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류비나 이런 쪽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처음 소싱하시는 제품들은 되도록 자금을 물류비나 이런 것보다 가벼운 제품을 선택하셔서 상품 쪽에 많이 비중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뷰 BS입니다. 리뷰 BS란 경쟁률의 지표로 쓰입니다. 리뷰가 많이 달렸다는 것은 당연히 그 상품을 많이 샀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뷰를 많이 달았겠죠. 보통 리뷰가 달릴 확률은 4%입니다. 100명 중 100명이 했을 때 약 4% 정도가 자연스러움이 달리게 되는데 리뷰가 너무 많은 제품은 경쟁률이 셀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하고 500기 미만 정도의 리뷰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요새 한 1,000개까지도 성장은 없습니다. 아마존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기 X배너가 있는데 들어오실 때 백종원 시장 이렇게 보신 분 혹시 배너에서 백종원 시장 보신 분 네, 보셨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2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배너가 만든 지가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년? 1년? 1년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수강생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아까 보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18,000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27,000명 정도 강아도 시행도 계속 커지고 셀러드도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알겠는데 결국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리뷰가 좀 더 높아져도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또 BSR 수익이 좀 더 뒤로 밀려도 들어가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리뷰 게스트는 제가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상품에 리뷰가 많은 자율인 경우 또는 비슷한 상품들이 대부분은 리뷰가 많은 경우 그래서 하나의 상품에 리뷰가 많은 경우가 있고 이것과 비슷한 상품분에 리뷰들이 모두 많은 경우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시를 드리자면 이 상품은 가격 개서를 2개는 더 만족하지만 리뷰가 3,432개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이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는 정도의 정보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오일 디스탄성과 가습 효과도 납니다. 행동 내게 해주는 어떤 그런 물건인데요. 그거에 정책해 봤을 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리뷰가 몇만 개가 넘어가고 몇 천 개가 넘어가는 제품들도 포징이 되어있습니다. 아마도 회사 이미 과포화되는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큰 마진이라든지 어떤 그런 리턴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리뷰가 많은 제품들이 몰려있는 상품들은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품들이 있을 건데 개인 브랜드 가능 여부입니다. 개인 브랜드 개인 브랜드 PL 프라이빗 레이블링 프라이빗 브랜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어려워 보이실 수 있어요. 아이템에 대한 통제권을 얘기합니다. 일단 내 브랜드 제품으로 상품을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가격, 공급량, 유통채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높은 마질을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판 잘나가는 나이키 제품을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미국에서 다시 판단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10만 원에서 20만 원에 팔고 마질은 5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은 그 개념을 리셀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제품을 사서 파는 개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제품이 내게 아니죠. 일단 첫 번째, 가격적인 측면은 내가 더 싸게 비싸게 올리기가 힘드니까 특히 경쟁자가 있는 경우는 보통 제로 마진으로 수령합니다. 특히 한복 같은 경우에는 더 제로 마진으로 수령합니다. 1분씩 계속 내립니다. 1분씩 계속 내립니다. 1분씩 계속 내립니다. 결국 제로 마진 또는 어떤 셀러 퍼포먼스를 예를 들어 영 마진으로 하는 어떤 경우가까지 생기고요. 또 공급량인 부분에 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셀러들도 그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규모의 존재라고 하죠. 물건이 잘나가면 더 많이 찍어내서 더 싸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잘나가는데 물건이 없어서 공급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엄청나게 잘 파는 경우에 제조사 쪽에서 플레인이 올 수 있죠. 그 채널에 대한 한권을 준 적이 있는데 왜 파냐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브랜드와 프레임 레이블이 어려운 걸까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두 가지는 같은 제품입니다. 로고만 다른데 로고만 제 로고를 그 피해가능한 제품 그 제조사 쪽에 주면 로고만 바깥 로고만 인사하면 내 브랜드로 팔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 같은 제품입니다. 이게 뭐 살 빼는 다이어트 제품도 보충제 같은 건데 지금 보면 똑같은 제조사에서 레이블만 라벨링만 다르게 해서 아무것도 개인 브랜드라고 프라임 레이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박스만 다르게 해서 박스에 로고만 주셔서 팔아도 개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브랜드로 들어갔을 때 아마존에 쓰는 바이 박스 라는 개념이 있는데 똑같은 제품에 여러 명의 셀러가 붙게 되고 제일 아마존 입장에서 제일 잘 파는 셀러 바이 박스를 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셀러들은 거의 판매가 안 일어나서 보면 돼요. 근데 개인 브랜드로 했을 때 아마존에 들어갔을 때는 매달 이 브랜드를 나눠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없으시죠. 그래서 개인 브랜드를 해야 한다. 이유는 아이템에 대한 통제권과 높은 마진율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상품 판매의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제풀을 만족한 제품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베이비 헬스케어 브루미 키트라는 건데 혹시 저런을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제품인데 안에 이제 애기가 콧물이 익혔을 때 애기를 호수를 해가지고 코를 빨아주는 석션 석션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있고 손톱깝기도 있고 애기 위생상품 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에서 소비자가는 약 50불 정도고 BXR은 1005배 그 다음에 1평 이하고 미비는 약 43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이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PR에서 판매한다면 얼마 정도 걸 수 있을까요? 이 제품의 매출입니다. 일단 그 BXR 시장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IT 판매 수준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IT 판매라는 매치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에서 나온 건데 이건 하루에 30개 정도가 팔립니다. 그리고 일 매출은 30개가 팔리니까 1500불 150만원 정도가 되고 월 매출은 약 45000불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PR 제품의 마신률은 저희가 처음부터 상품을 볼 때 보통 30%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최소 30% 잡았을 때 한 달에 약 1500만원의 수수익을 가져다주는 제품입니다. 물론 이 기가 이까도 하는 제품이긴 하지만 제가 저는 잘 모르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게 1500만원이나 가져다주는 제품이었나 생각을 해서 예시로 넘어왔습니다. 팁입니다. 상품 튜닝과 차별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드릴을 타는게 아니고 드릴 끝에 껴서 쓰는 브러시를 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박스만 다르게 하던가 이 제품의 로고를 다르게 해서 PR로 팔 수는 아닌데 이제 이 제품을 팔다보면 소비자 리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안좋은 리뷰를 보고 이 리뷰를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조금만 고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한테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은 다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바꾸는게 아니라 조금만 바꾸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께요. 저희 평양분에서 하나인데 아마 저희 유튜브 비디오를 보셨으면 보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노그 슬림백이라고 해서 애완견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길이 조절이 안되요. 길이 조절이 안되는데 이렇게 저희 평양분은 간단하게 스트랩과 플라스틱 버클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된거죠. 이렇게 하게 튜닝을 하는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비슷한 경쟁상 리뷰를 보면 애가 키가 작아서 강아지가 엉덩이에 위치한다. 애가 커서 강아지가 가슴 쪽에 위치한다. 이런 어떤 이비절들을 계산을 통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걸 계산하고 지금 2배에서 1.5배에서 2배 정도의 가격에 팔고 있는데 어 한달에 하면 이 금액이 약 2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40,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죠? 400만원 정도의 수수리 라는거죠. 네 아니죠. 네 더 더 나게 되는군요. 어 그래서 지금 이런 살짝의 튜닝 살짝의 튜닝을 통해서 상품에 들어가면 더 좋다 더 좋다는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셀러분들이 모르시는건데 수익률이 같은 상품을 더 비교해 봤습니다. A는 판매가격이 27불이고 비용 총비용 이제 총비용 12.8불 그 다음에 제품 작가는 3.4불입니다. 그리고 순수익은 9.8불짜리 제품입니다. B는 판매가격은 50불이고 총비용은 22.37불 그 다음에 제품 단가는 7.7불 그 다음에 순수익은 7.93불입니다. 수익률은 전부 퍼센테이지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A 제품을 골라야된다는 분 손 자신들끼리 제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A 제품 D 제품 네 네 A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시 한 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왜 생각하시는지 네 왜 A 제품일까요? 네 네 네 무슨 단계에서 손실이 가서 목숨을 쉽지 않을까요? 단가가 잘하세요? 네 네 네 그럼 B 왜 그럴까요? 많이 합니까? 네 자 음 비슷할 수 있지만 좀 틀린 부분이 A 일단 정답은 A입니다. 왜 A 왜 A이냐면 저희가 RO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투자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 나누기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필 나누기 B 나누기 E 나누기 이제 투자 비용인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품 단가가 4.4불인데 순수익이 9.8불입니다. 여기서 A A에 대한 투자 비용은 얼마일까요? 4.4불이겠죠? 이 나머지 어떤 판매가 되고 비용이 나가는 것은 판매가 되는 이후의 어떤 보통 일들이기 때문에 제품 단가 4.4불이 내가 처음에 들어간 리스크입니다. 투자 비용입니다. 이게 9.8불이 돌아오는게 이제 A 그 다음에 B는 9.7불이 투자 비용이고 순수익은 7.93불입니다. 수익률은 작지만 ROI가 A는 230% B는 983%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여전히 잠깐 이 그래픽만 보고 는 ROI가 높은게 되게 좋은건가 50%정도 밖에 안 높은데 그래도 환합할 때마다 많이 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10000불을 똑같이 가지고 A라는 제품을 사는 경우 B 제품을 사는 경우 리턴되는 금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A라는 자금이 투자된 상태에서 나한테 총 돌아오는 금액은 33,000불입니다. 그럼 여기서 순수익은 얼마죠? 처음 투자된 금액 매출 빼면 되겠죠? 얻어드릴 금액 빼면 되겠죠? 그럼 23,000불 정도가 수익이 됩니다. 벌써 한 번만 팔고 남았는데도 5,000불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근데 이거를 내가 투자한 금액에 빼지 않고 계속해서 돌려보겠습니다. 다음 5번 정도를 돌리는 금액인데 A는 보시다시피 100만원불이 넘어갑니다. B는 거의 절반의 금액이 대치밖에 않는 수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A 제품에서 1만불 빼면 그래도 100만불 B에서 1만불 빼면 55만 이게 ROY가 주는 여러분들의 인사이 있습니다. 상품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상품 런칭 안에 들어가는 우려도 같죠? 골라야되고 잘 골라야되고 공급업자가 찾아야되고 똑같습니다. 한 상품을 런칭하는데까지 들어가는 프로세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상품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큰 갭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 제가 먼저 드린 팁 드려서 상품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입니다. 우관차장의 공급자 찾기입니다. 이제 아가산에서 샘플을 찾아가는데 어떤 상품 예시로 들어가는데 다른 호수라고 해서 정원에서 쓰는 물 이렇게 물을 낳은 호수입니다. 이게 지금 약 20분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는데 리뷰는 161개고 VSI도 범위안에 들어오고 공개도 적당합니다. 이런 제품을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소싱하실 수 있어요. 구글 구글을 통해서도 공급 제조업들을 찾아서 풀세 매니팩처나 이런 컨셉들을 붙여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세계 최대 도매시장인 알리바바를 통해서도 쉽게 소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글 일상치 이런 것들은 내륙이 복잡해지니까 제가 좀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리바바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알리바바에서 상품을 포싱하는 방법 굉장히 짧게 소개했는데요. 그냥 옆에 옵션 체크하시면 공급자가 더 안전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는 겁니다. 좀 걸러지는 겁니다. 유료 회원 체크하고 알리바바에서 검색하는 공급도 체크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품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약 1500개 정도에 별명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과 공급자를 선택하셔서 이 제품을 소싱하시면 됩니다. 이 옵션을 체크하지 않고 검색했을 때는 많은 개 넘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옵션 체크하시면 그래도 아주 신뢰가 높지 않은 중국이라는 그런 컨셉에서 안전하게 소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비슷한 제품 봤더니 약 3불에서 3.4불 정도 되는 한 20불 정도 팔일이 있는게 이 정도 가격이면 소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주황색 버튼을 누르시면 공급 없자랑 연락을 할 수 있고 여기를 통해서 문의를 하면 24시간 안에 답변이 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겠죠. 내가 정확히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 최소 수량을 얼마나 할건지 제품의 털릴 때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고요. 튜닝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결제 방법 핸들링 타임 미국에서 핸들링 타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공급 업자랑 물건 소싱을 결정합니다. 보통 생수금은 30% 주고 이제 공급 업자로부터 물건이 미국으로 발송될 때 자금을 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재판을 만들고 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점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으니 안전하게 바로 미국으로 보내는 게 미국 아마존 창고로 보내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아마존 창고 광경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아마존은 아마존 물류 네트워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대부분의 아마존의 확신 그런 것들은 그 기반 물류센터에 있습니다. 물류센터를 통해서 큰 미국이란 국가에서 이틀 내에 무료 배송 프라임 회원 대상으로 25불 위로 사면 무료 배송 이런 빠른 배송들이 가능한 것들이 아마도 물류 창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12개 국가 12개 국가에서 약 114개의 프리필먼트 센터가 있는데 암고 창고가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세라 이것도 좀 1년 정도 되는 자유로운 걸로 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아마존 창고에 보내고 상품 판매하면 아마존이 그냥 알아서 다 해 준다고 하는데 대충 프로세스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도를 아마존 창고로 보내놓으면 아마존이 수치 보관해 주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아마존이 알아서 그 판매된 데이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을 알아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상품과 관련된 배송 및 간단한 CS도 아마존이 아마존 창고 서비스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 제품이나 반품 들어올 때 그런 내가 개인적으로 판매하니까 상품이 복잡하겠죠. 이런 것도 아마존이 알아서 해 줍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살 수 있는 창업을 봤을 때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 다른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별로 코스트는 더 작게 들어갔고 효율성 확실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가타부타 좀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FBA가 좋다 안 좋다 근데 저희는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 좋은 기준은 근거는 저희가 알려드리는 상품 기준에 만족한 제품들을 했을 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제품들은 확실하게 리스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FBA 저희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상품 기준 안에 들어왔을 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아마존의 상품 등록 최대한 쉽게 풀어보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고객 첫 번째 아마존 로봇 온라인에서 컴퓨터에서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도 고려해야 되지만 로봇도 고려해야 됩니다. 우선 고객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존의 상품을 정색을 했어요. 또는 그냥 아마존에 올라가는 상품을 봤어요. 뭘 보고 클릭을 하나요? 이미지죠. 썸네일이라고도 하죠. 이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클립률 클립률인데 이 이미지를 잘 만들어놔야지 여러분들이 구매자들이 소비자들이 내 상품페이지에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들어와야지 내 상품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사전 말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 되게 좋은 이미지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완벽한 상품페이지 플러스 실용적인 상품페이지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은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고객을 중심으로 한 리스팅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이제 고객 파트에서 지금 보시는게 아마존 상품을 누르고 들어왔을 때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서자인이 빨간색깔이 대표 이미지이고 이게 썸네일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면 이게 파이틸이고 이게 특장점들을 써놓은 빌레포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장점들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둔 공간입니다. 쉽게 상품페이지는 어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되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 안에 사러 가셨을 때 이제 가게에 여러가지 보잖아요. 상품도 보고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 안에서 마음에 들어서 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런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고객의 마음을 철오지 않는 광고 문화 글로 되어 있죠. 카피가 필요합니다. 광고 문화이라고 하는데 세일시 포인트를 잘 살린 광고 문환들을 사용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여야 되고 한국에서 이거 내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광고 문화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광고 문화를 알려주는 해외 서비스 프리랜서들 되게 많습니다. 거기 통해서 한국말로 본인이 생각하신 중요한 거 적으신 다음에 영업소설 번역한 다음에 맡기시면 훌륭한 카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품을 구매하는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리뷰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상품페이지가 잘 되어있어도 리뷰 가능 이까지는 꼬부긴 하시죠? 다 비슷한 거 하니깐요. 어 국내 전환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리뷰고 이게 상순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상품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리뷰가 안달리게 되고 결국은 판매를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좋은 상품을 골라야 된다. 어휘는 게 아닙니다. 고기를 샀을 때 적당한 가격 대비 문제가 없는 상품을 고르시는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급자 선택하실 때 샘플링이 중요합니다. 이거 보고 주문하셔야 되는데 대신에 문제없는 상품이 준비됐다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팔릴 때마다 리뷰가 쌓이고 그 리뷰가 더 많은 편을 일으키기 때문에 선순한 구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팁을 드리자면 사진을 단 리뷰를 안으로는 동영상에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리뷰 하나가 여러분들의 매출을 두 배 세 배 갑자기 올려주기도 합니다. 사진 리뷰를 제가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판매자 관리자 창에서 본 데이터입니다. 이 관리자 창 안에서 구매자님을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들은 상품페이지 체력화 작업을 계속 통해서 12%에서 시작해서 45%까지 끌어올린 데이터 화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템마다 카테고리마다 다르지만 10%에서 15%의 구매자님들이 일반적입니다. 네 이번에는 로봇에 초점을 맞춰서 상품페이지 등록하는 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창에다가 넣는 상품을 살 때 넣는 부분을 키워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입력하고 엔터치면 결과가 나오죠. 그 결값을 보여주는게 바로 쉽게 로봇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색깔 나이키 신발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런 키워드를 넣었을 때 저 상품이 나올 확률이 있겠죠. 네 그러면 로봇이 이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아마존에서는 어디에서 없나 4가지입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상품 제모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주요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되고 블랙포인트 특히 특정점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정점 그 다음에 서치텀이라고 해서 앞에서 보일 수 아니지만 관리자 창에서 내 상품 블랙포인트라든지 타이틀에 못 들어간 제품들을 150바이트 정도를 넣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키워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에 있는 문장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도 키워드로 안아주는 단어를 넣어서 인식을 합니다. 여기 키워드 부분이죠. 여기 블랙포인트 특정점 부분이죠. 최대한 내 아이디템과 내 상품과 관련이 있는 키워드들을 잘 배치하고 더불어 사람들도 잘 읽을 수 있게끔 읽었을 때 많이 내야 되죠. 아무리 키워드들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서치텀인데 아마존에 들어가서 상품 등록 옵션을 누르면 이렇게 뭐 피스 정도 넣고 이미지도 넣고 상세 설명도 넣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키워드 부분을 누르시면 여기 서치텀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 키워드들을 넣어주시면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로봇이 절반을 보여주게 됩니다. 리뷰에 있는 단어들도 검색이 되는데요. 제가 아마존에 아버지날 선물 아이디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미국에는 어머니날 아버지날 따로 있습니다. 검색 결과 이게 20위 정도의 인증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타이틀과 블랙홍을 아무리 봐도 내가 검색한 그 키워드들은 없었습니다. 리뷰 쪽을 봐서 이렇게 찾기 있죠. 컨트롤 F 누르면 검색창 나오는데 거기에다 글씨를 쓰면 그 페이지 안 쓰이는 글씨가 어디인지 보여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리뷰 쪽에 이 단어가 이 키워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죠. 혹시 내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내 상품 페이지 내 리뷰 안에서 설정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 다음에 아마존에 있는 수많은 샐러드 중 리뷰를 리뷰에 있는 키워드까지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는 하면 분명 더 팔 수 있다는 뜻이죠. 네.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 페이지 최적화 구매자산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 검색 키워드가 들어가는 곳은 4가지의 요점 타이틀 블랙 포인트 리뷰 이렇게 있죠. 서치청 관리사 offering 그 다음에 가장 구매자산률을 높여주는 요소는 또 이렇게 하나의 인사이트입니다. 그냥 다른 거 살 못해도 리뷰 훌중하게 발표할 수 있으면 아이템 그 교학 교역, 리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어떤 추가적인 전략이 결정이 그가 평균 주문량 높이기. 주문량을 높이는 카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고려해야 되세요. 하나는 너, 하나는 너랑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물건 사다가 내 친구도 사줄까? 하면서 구매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에게 선물하세요. 보면 하나 살 거 두 개 사겠죠. 이런 카피, 고객을 타겟팅한 이런 카피들로 추가적인 세일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건 주문량을 높이는 구매 조건입니다. 이제 스페셜 로퍼 앤 프로젝트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창이 있는데 관리된 창에 여기에 조건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마존에 쿠폰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가능하면 할인되실 수 있고 하나 샀을 때 뭘 따라넣게 해줄 수 있고 하나 샀을 때 뭘 줄 수도 있고 두 개 샀을 때 하나를 살짝 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쉽게 말씀드리자면 묶음 상품이라든지 타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일회의 주문량을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팁입니다. Q&A 있죠? 팁이 언제 걔네라든지 이 제품에 대한 스트레스 팁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세한 부분들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의도적으로 내가 그 리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쿠폰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쓰면 다른 구매자들이 와서 그 리뷰를 보고 또 그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통한 의도가 있는 Q&A를 통해서도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단계로 넘어가고 네 단계로 넘어가고 지속적인 소비자 방문시키기 네, 제품의 새 홈페이지로 지속해서 잠재 고객을 계속 보내내는 단계입니다. 아마건대는 두 가지 유형의 구매자가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사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들어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특정 제품을 검색을 하지 않았지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아마존 여기저기 보다가 사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핫딜, 라이팅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딜에 들어가는 걸 볼 수도 있고 어떤 제품을 샀더니 자주 구매하는 상품이 뜰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런 쪽을 보고 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가 온라인 영어다 보니까 방문자 수, 고객들, 공부 고객들 이런 온라인 생활에 대한 그런 것들을 트래픽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트래픽은 보통 써요. 트래픽이 많다, 유입자 수가 많구나, 트래픽이 적다, 유입자 수가 없구나, 아무자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유형의 트래픽이 있습니다. 구매자라는 거죠. 트래픽이 있는 거죠. 아마존 트래픽, 검색 트래픽 당연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아마존에서 필요한 상품들을 사러 온 사람들 검색을 하고 사러 온 사람들 비중이 당연히 많은 거죠. 하지만 이제 검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가 이메일에 전해봤어요. 비검색 스태픽이라고 할게요. 비검색 스태픽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어떤 제품을 검색하지 않은 고객들한테 노출해 줄까요? 당연히 잘 펴내는 제품이겠죠. 아마존도 축제 강도 지면이라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해요. 쇼핑몰 자체가. 보여줬을 때, 소비자들한테 최대한 노출해 줄 때 많이 사야지 판매 수수료를 많이 내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편리는 제품을 노출시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잘 편리는 제품이란 토탈한 액수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줬을 때,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샀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전용률이 높은 상품페이지를 갖고 있으면 아마존이 자정적으로 이것저것에 노출시켜줍니다. 특별한 아마존 초이스면 라벨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사이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내가 상품페이지를 잘 관리해서 잘 키워놓으면 아마존은 어느 순간 검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내 상품을 노출시켜주고 내 상품의 매출은 스카이 로켓 한다. 그런 뜻입니다. 별표하자는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매출을 낼 수가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결국 상위 노출시켜야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서 구매 전용도 많아지게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검증된 전략들이 현재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재 중 하나인데 저희 문서, 애들 문서 중 하나인데 지금 여행 3가지 정도의 전략들이 있습니다. 사실 더 있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 시장이 아마존이 발전하는 만큼 1년, 2년,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이쪽 시장, 마케팅 기술, 전략들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역발생이라고도 있는데 개념은 이래요. 누구나 다 똑같은 상품 페이지에 좋은 퀄리티를 올릴 때 나만 조금 이상한 컨셉을 올린다. 또 지식적이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식하는 날짜에 한다. 그때 눈에 튀게 되겠죠. 그런 어떤 것들을 개념으로 해서 그 빈 부분들을 찾아내는 마케팅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하는 전략입니다. 가장 편하겠죠. 리스팅 최저터에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 8일 가량 19일 동안 15개가 8일 매출 자료 있고 한 200일 정도의 매출이 났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다른 케이스예요. 다른 케이스인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오늘부터 내가 준비를 다해서 홍보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려고 이제 준비 중이다. 라고 하는데 벌써 하나가 팔렸다. 우리가 아마존을 왜 쓰죠? 그지? 편리한 판매자 관리자 툴이라든지 서비스도 있지만 결국 온라인에서 팔때는 얘네들이 나한테 트래픽을 보내주냐 안 보내주냐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아까 말해서 클릭률이라든지 검색 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옷을 고려해가지고 키워드를 배치해놨을 때 완전히 노출이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5월 2억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트인데 보고 괜찮으면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이것도 쉬운 전략 중 하나인데 아마존 BPC 전략입니다. 아마존 BPC 전략은 네이버 키워드 방법 혹시 아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소개하는 게 키워드 방법입니다. 근데 키워드에 특정 키워드에 입찰을 해가지고 올리면 스폰서 프로덕트라고 해서 내 관련 키워드에 대해서 입찰가에 따라서 상인 예출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저희 이제 회왕사인인데 제품 럭칭 하자마자 오토 세팅으로 BPC 방법을 돌려줄 때 그냥 2만원 정도 2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빠른 시간 안에 한다라는 꼽아놨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전략 3 전략 3은 아까 보셨듯이 경쟁이 엄청 시간 5일이 비춰져서 이런 상품들에도 사실 사용이 가능한 전략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잘 안보이시죠? 첫 번째 제품의 리뷰가 1,500개 정도 두 번째 3번째 제품의 리뷰가 7,000개 정도 라는 제품입니다. 리뷰가 많다는 건 경쟁률이 세다는 뜻 근데 이 두 번째 제품은 럭칭한지 얼마 안된 제품이에요. 리뷰 44개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얘네들 사이에 보여지게 될 수 있을까요? 질사이트 활용입니다. 질사이트 슬립디우스라고 해서 여기 되게 좋은 정보에요. 슬립디우스 접어두세요. 여기서 엄청나게 싸게 팔아요. 저도 한국에서 180만원 하는 거 250만원 했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딜사이트 여기에 딜사이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보시면 디우스 보이죠? 11,000개 11,000개 트래픽이 꽂힌 거예요. 이게 다 꽂히진 않지만 거기 들어가서 다시 눌러야지만 눌러가지만 결국 1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정보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는 있고 당연히 많이 팔리면 랭킹이 되겠죠. 상품이 그렇게 해서 랭킹이 되는 상황이고요. 저도 가끔 이런 전략을 씁니다. 그러면 믿거나 말거나 하루에 2,3천 개씩 나갑니다. 하루에만 2,3천 개씩 제품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 장례를 다 알려 드리는 것 같습니다. 상품 찾고 공급자 찾고 아마존 상품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소비자 방문시키고 생각보다 쉽죠? 아닌가요? 자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존 판매 매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되나요? 성취감 결과 이런 것들은 상위 노출이 된 상황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진짜 내가 하루에 50분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계속 나고 그걸로 웬만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월급 이상 나오게 되는 단계가 이 단계부터예요. 그리고 비검색 스테피에 대한 이걸 얻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장난하는 데 저만으로 돌아섭니다. 비검색 스테피 유입 경로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에이어에서 비검색 스테피 검색 되지 않는 스테피들이 유입 됩니다. 지금 스테피 계신데 기다려주시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찍어봤어요. 다 검색하면 나와요. 스테피 스테피 정보는 아니에요.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 중에서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만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손으로 주실 수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브랜드로 아마존에 판매를 할 수 있다. PL PL 말씀드리는 거죠. 상품 튜닝 이나 쉽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쓰고 싶었는데 쉽게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읽고 있습니다. 아마존 창구에서 상품을 갖다 놓으면 판매 프로세스는 아마존이 자동으로 알아서 한다. 아마존 FBA 시스템 아마존 프라임 형 또는 25일 이상 구매한 무료로 아마존 구성 한다. 14일마다 아마존 비즈니스는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상품 찾기 공급자 찾기 아마존 상품 등록 기숙 방문 시키기 상품 찾기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나만의 브랜드로 상품을 만들 수 있다. 단기간 내에 상품들로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들이 많다.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들을 알리바바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최소 주문 소량 핸들링 타임 상품 단가 튜닝 여부 이런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공급자 커뮤니케이션 후에 상품을 발출 한다. 제대로 된 방법만 안다면 빠른 시일 내 아마존 상품을 아마존에 상위 검색 노출 시킬 수 있다. 이것도 팩트 인데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존 샐러들이 모르는 상위 랭킹 전략이 많습니다. 일단 아마존 셀링 이런 젊은 사람들도 하겠지만 미국에서 대부분 정말 상식적으로 마인드가 되게 좋아요. 알려드리면 신기하다 신기하다 살렸다 이러면서 좋게 너도 알려주고 나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새로운 전략에서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살면서 가지 않아요. 한국사랑 진짜 독한 것 같거든요. 그때 하버드 합격률 A시안들 레이싱을 봤을 때 엄청 높더라구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뭐 하나 정보가 나고 그러면 엄청 큽니다. 더 성적 사랑해요. 그래서 이게 이 시장이 포화되어 있고 그렇다고 합치하자면 기존 샐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계속해서 커가질 않아요. 커가질 않아요. 그걸 팔로우 업 한 사람들은 잘 하고 있는 전문가 라든지 어떤 전문가 계속해서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종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색이 있다는 부분 대부분의 슬러들은 모르는 전략들이 많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드린 아마존 판매 제작은 인사는 이전의 부분 뿐이다. 당연하죠. 요트 팩트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시간밖에 안해드렸잖아요. 맥시멀. 그리고 아마존 시장이 커져 갑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게다가 기존 안하던 소녀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전략이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국내 사례 이런 거 두고 안 하는데 국내 사례 이라고 합니다. 5,000 불 정도 매출 회원들 30대 차례라고 합니다. 일단 해외 회원 보여줄 때 저희 마케팅 집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AMT 앱 소개하는 형태로 돼있는데 그것도 개인의 이름으로 ASK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 걔네들은 이런 것을 소개할 때 얼굴이 나오고 뭐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단 가장 친한 군대에 같이 나온 형조차 형조차 나 식당에서 여기 인어 알면 안 된 나 이렇게 하면서 못 나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단조로운 일이 있습니다. 또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 지 모르겠지만 저희 70대 회원동주원 매출 사진이고요. 제가 너무 잘 쳤다보니까 계속 해외자들만 쓰러져 달라고 하니까 이게 9월 14일날 주셨다는 것 같아요. 9월 14일날 이렇게 적혀있네요. 라스트 업데이트 9월 14일 약 600만원 매출 되신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없어서 제거를 다 볼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계속 제가 설문을 많이 펴고 최대한 설문에 응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많이 거기에 답해드릴 수 있는 히트를 준비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네.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팀 뷰를 깔았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제가 핸드폰으로도 아마존은 아마존은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걸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도 할 수 있지만 핸드폰으로 대전을 깔려서 오더라든지 이런 확대를 소유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제 휴대폰 화면을 보여드리고 제 대전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으시죠? 네. 이거 보여달라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CPT를 닫고 살짝 보여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편하게 보여드리려고 연결을 해냈는데 시간이 좀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짝 있으나 편하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아 이거 낼 수 있겠구나. 네. 이 화면은 제가 큐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편집에 신경 하나 이거 이거 진행이 이유로 변경 합니다. 네. 여러분들과 생각을 동의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닌가요? 네. 네. 해야 되겠죠. 공부 여기는 자본은 적게 들어가지만 공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창업이에요. 공부를 계속해서 하시고 교류를 하셔야 되는 창업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투자로다 미래에 얻게 될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만 불을 투자한 다음에 6개월 뒤에 2만 5천 불을 확실하게 벌 수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부족만 합니다. 비트포인트보다 수익이 좋거든요. 이 정도면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편면 자금이 없어서 사우를 못한다. 그건 사실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 신뢰인 것 같아요. 일단 저나 저나 저의 프로그램에 대한 믿음 네. 뭐 여태까지 보여드렸지만 이건 결국 다 쇼다. 자료는 다 거짓말이고 이런 전략들 이미 바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투자하면 투자했는데 잘 안되면 내 시간 갖고 돈은 또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본인들 자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해서 강의를 잘 보고 잘 따라해서 이러한 별거까지 낼 수 있을까? 또 돈만 쓰고 정보만 얻고 얻는 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들은 제 마음은 해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갖는 믿음만큼은 최대한 해결할 수 있게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번에 저희 한국 모집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저희 프로그램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셀링머신 아마존 창업 교육 프로그램 입니다.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GU 월드와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회사는 무역 이커머스 이커머스 교육 브랜드가 마케팅 트라이브 입니다. 해외 온라인 마케팅 기업 재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트라이브 지금 GU 월드와이 사기 구직 구직 회사는 사기 멤버 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입구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 운영질들은 AS 멤버 출신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자면 오늘은 JPT이니까 간단하게 소개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맷블락과 JPT 승백이 이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만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현재 227국가에 2만 7천명 정도의 ASN 수강생들이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들의 자랑을 잠깐 하자면 일단 아마존 서드파티 매출 비중의 작년도 기준으로 약 2.5% 정도를 이 단일 두 기간 샐러드들이 해낸 수치라고 저희 쪽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의아하시는 질문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설명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는건데 왜 그러면 이렇게 역사가 깊고 집단이 큰 집단이 알려주지 않았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아시아에서 이걸로 어플리트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구요. 제가 알기로 전문적으로 교육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구요. 그리고 AHS 특성상 1년에 1회에서 2회만 약 1주일만 표현을 모집하고 문을 닫아봅니다. 그 다음에 6개월 1년 후에 커뮤니티를 다시 오픈하죠. 왜냐면 이게 사실 같이 커뮤니티에 있는 멤버와 유명진들이 새로운 분들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비슷한 단계에 시작을 해야지 에너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구요. 여기서 포인트는 저희들은 구입 강사가 아니에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웃어주시는데 저는 강사 일을 그 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또한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고 혐의 대회를 통해서 주 수입을 얻고 있는거고 이거 한번 할 때마다 다시 힘들어 죽겠어요. 네. 일단 나무날 앞서 말을 잘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하긴 해야 되겠고 네. 일주일간 모집하다가 고작거리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해보시면 간단하게 뭐 짧은 기간에 광고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집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한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네. 네. ASM 패키지입니다. ASM 패키지로 보시면 되는데 미국 강의에요. 미국 강의에 있는 것을 다 번역을 하고 구제들을 다 이렇게 번역업체를 통해서 번역을 한 다음에 자료들이 만들어진 건데 8주 과정에 웹 강의가 기본으로 포함됩니다. 플러스 PDF 구제가 이렇게 있는데 한 30시간 정도 분량이 되고 8주 모듈이 8개로 나눠져 있는데 각 단계별로 하나의 모듈 안에 세부적인 액션 위주의 강의들로 쪼개져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오늘 제가 드릴 선택 중 하나 보시면 아실 거에요. 첫 번째 강의 여기 여기 들어가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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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이거 이거 넣고 아마도 계정을 만든다. 두 번째 강의 해외 계좌를 변동시킨다. 세 번째 강의 아이템을 이러닝 기준에서 고른다. 그 다음에 지금 공부업사랑 연락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보고 내가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해서 이렇게 아마도 사는게 아니라 비닉의 액션들만 끝내면 끝내면 이 강의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제가 레버이 비율을 보통 많이 하는데요. 적어놨을 때 한번 읽을게요. 성공을 위한 복잡해 보이는 이론들이 하나의 블록 단위 액션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단순히 암흑 창업에 대한 강대한 정보만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저희 비디오에 나왔던 회원들 중 한번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몇 개 회원들과 얘기하다 보면 들리는 단어가 있어요. 비디오를 영상 교육 영상을 보다 보면 지금 측정에서는 제품이 나갔을 겁니다. 라고 나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실제로 본인이 나간지도 모르는데 확인해 보니 제품이 환료인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히 잘 들어와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ASM어 ASM 하고 계신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일 거예요. 커뮤니티가 막강합니다. 운영 증가 멘토진들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도 별도로 운영 증가 멘토진들로 미국말을 하지않고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하시면 최대 24시간 안에 질문 답변을 해 드리고요. 아 이제 모듈 여덟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점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평생 회원으로 평생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멘토 분들이 멘토 분들이 당연히 돈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멘토 잘하시는 분들에게 더 고급 기술 더 문제가 생겼을 때 좀 더 좋은 어떤 조언들이라든지 저희가 직접 손을 대기도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겠어요.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회원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점심적으로 커져가면서 운영질들의 숫자가 많이 증가되지 않으려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하죠. 평생 회원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평생 회원이기 때문에 뭐 비싸도 많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런 필수적인 약간 커뮤니티를 운영해야 되는 목적에 의해서 평생 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이버 카페 안에서 마케팅 사이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에러 사람들은 해결하실 수가 있고 혹시나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보면 알아요. 아 이거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정말 강의 보고 뭔가 하시는 정도 어려움이 있구나 유선이나 유선 또는 뭐 온라인생에 달리는 한계가 있구나 그러면은 직접 미팅을 통해서 해결을 해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은 전세계 공통으로 인해 혜택이에요. 강의와 커뮤니티 근데 저희는 추가적으로 더 혜택이 있습니다. 어플레이트 라고 있죠. 저희 단가 팔리면 돈을 나눠 갖습니다. 집계수성비를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아시아에는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미국에는 이런 어플레이트 재미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뛰어난 마케트들이 본인들이 가입하느라 줄 수 있는 혜택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한국도 특별한 혜택이 또 있는 건데 첫 번째 장면이 한국어 권역이 있겠죠.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기존 이커머스에서 걷고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전에 엄청난 시행착오를 통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국에 가지고 왔는데 이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데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해외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높은 없습니다. 하다 보니 잘하게 되는 거죠. 공유하기 위해서 권역을 조금 조금 하다는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한국어 주원의 생각은 뭐냐. 쉽게 한국어 한국어님들이 한국어님들이 아마도 스윙하는데 어려워하는 분들 해외 셀러들보다 어려워하는 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소와 시켜드리는데 목표를 잡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갔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로그 디자인 해외에는 외주어프를 통해서 사는데 한국에서도 외주어프를 통해서 살 수 있는데 조금 개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 전문디자인분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로그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려주시면 저희 쪽에서 로그를 도착해드립니다. 두 번째 차이나 탐지 중국의 애틀딜이랑 딜하거나 협상할 때 저희가 물론 ASM 기준에 있는 자동화 자동화는 아니고 오고 가는 말리에 다 똑같아요. 사실 거래가 보니까 거래하실 때 아실 거예요. 똑같은 용어 다 쓰거든요. 정해지고 전문가처럼 보이느냐 안식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추가로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차이나 탐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차이나 탐지 는 ASM 6기 회원이시고요. 이제 원래 디자이너 출신이신데 아마존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와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쇼핑을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PL 전략을 안 씁니다. 그래서 계정을 3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PL 안쓸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PL 잘하시는 분과 여러 개의 제품들을 사고 테스트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수십 개의 계정을 운영하시면서 좋은 상품들을 중국안에 들어가서 지금 취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과 잘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 차량 청체를 통해서 쉽게 대신 통역해 줄 수 있는 지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들었는데 정확하게 숫자가 생각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10년 이상입니다. 현지 중국인들을 데리고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초칭했을 때 알리바드 좀 더 싸게 소식을 할 수 있는 사이즈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우시장 쪽에 있어서 소상품 쪽에 시장과 소상품이 밀접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희소식인데요. 이우시장이 베이징올림픽 이후에 엄청나게 뜬 소상품 시장이에요. 전 세계 소상품 70%를 이우시장에서 등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이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 뜻은 뭐냐면 좀 더 싸게 좋은 조건으로 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 사야 되는데 MQ 100개 200개 2000개 2200개 됐다면 이젠 좀 더 낮은 조건이어도 공급업도 쪽에서 아시니까 좋은 딜을 많이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 ASM에서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는게 가장 좋지만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독립하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가장 좋지만 그래도 처음 하시는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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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실을 통해서 물건 소싱을 편하게 실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향금등록 증원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아마존 상품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고객과 카피죠. 카피 미스트 광고문화 이미지 풀림률 여러분들도 신경쓰셔야 되잖아요. 로봇을 이해하셔서 그렇게 하면서도 검색을 했을때 검색하기가 잘 나오고 관련 키워드 또 그 키워드 중에서 검색행위 높은 순서대로 잘 되시면 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알려드리지만 미스틱 카피한테 애지마프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신가봐요. 그래서 이번 오직 기간에 들어오시는 회원분들 한에서 다 적용되는 선택인데 미스틱 카피 같은거 제품 하나 하나의 한정에서 저희가 대신해드립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은 사진은 빠져있어요. 사진 어떻게 찍는지 되는 드레이션을 주지만 사진은 제품별로 천차만별의 각각 차이가 나요. 사진이라는게 제가 찍어갔던 가장 비싼 사진이 한 장에 7000만원짜리 한 장에 7000만원 영화부터도 아닌 것이 실별도 아닌 것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은 자기지출이고 그 외에 나머지 기술적인 문의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은 저희가 대신해드립니다. 키워드 서치 라든지 검색량 등등 저희가 해드립니다. 혜택 세럼 제가 상품 등록 주문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웹이나 오프라인 웹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SM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주 뛰어난 정석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존 창업에 이거나 말거나 이 프로그램이 한국의 제가 소개한 시점부터 이것과 비슷한 개념들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앞부분 피해 이런것은 사실 옵션적인 매뉴얼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카페일 수 있는데 그 외에 내적인 부분들은 각기가 잘 안되죠. 아무튼 유사한 강의들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저희 강의들이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저희 한국 강의들이 얼마 안되요. ASM 하시는 분들 약 140명 정도 되거든요. 150명이 안되는데 그 안에서 아마존 강사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한 10명 정도가 있다고 들어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몰래 알려주는 거예요. 이 부분 편집해주세요. 혹시 이만큼 다른 교육집단에서 또는 개인 강사들이 저희 교재가 어떤 부분들의 강의들은 안되는데 초안이 되는 거죠. 아무튼 기본 교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왜 계속해서 보통 반응에 6개월만 한 번씩 전체 업데이트가 되는데 6개월 안에 업데이트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겠죠. 아마존 시장에 서비스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웨비나를 열어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정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생겼다라던가 리뷰 정책 같은게 많이 바뀌거든요. 예전의 리뷰를 이런 방법으로 얻기 쉬웠는데 이제는 못 얻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을 다시 하기도 하고 이런 추가 ASM 미국에서 하고 있지 않은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처음 생긴 건데요. 한국 회원분들이 뭔가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아마 해외에서 하는 거고 실제 돈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더니 불가설때 조금 나가야 되잖아요. 오른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제대로 보내야 되잖아요. 좀 규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강의를 구입하셨으면 불구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ASM AFG 웨비나를 이렇게 ASM 비즈니스 주 전 과정을 보여드리는 웨비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10월부터 특정 날을 안내해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웨일할 때 상관없죠. 결과와 진행 어떤 것들을 했고 어떤 결과인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런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이템을 골랐고 이 아이템을 어떻게 파피했으며 어떻게 넣고 어떻게 지금 팔고 어떻게 마케팅해서 매출 무식시킨다는 전화 과정을 아이템 공개부터 공급자 공개부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회원분들이 저희가 하시고 비즈니스가 커다라 하시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본인들도 자신있게 상품 선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예비 나라 이번부터 저희 온오프라인 세미나 미팅에 이런 돈이 추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가격들 아마 대부분 아실거라고 봐요. 팜플렛 다 보셨고 아마 들어가신 분도 있을텐데 50기간 동안 10% 하는 데서 부가쓰는 리포함되어 약 45만원 정도의 판매가 판매를 회원비가 아마존 사업과 저희 쪽에 들어올 수 있는 평생 회원비 이렇게 지금 초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은 원래 16일까지인데 저희가 중간에 한번 이 웨비나를 온라인상에서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 회사 입장 때문에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날 웨비나이 세탁하시려고 원래 계획했던 트래픽 그 다음에 캥보루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따로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었는데 부재기하게 이렇게 대결이 된 점이 있어서 가입기간은 7일간 연장해서 9월 2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시면 당연히 한국 회원 혜택이 당연히 못 받으시고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50기간 특별 혜택입니다. 지금 50기간에 제가 아까 고민했다는 분들을 말씀드렸죠. 제 쪽에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카드를 더 오픈 리스크를 다 해치시켜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 파트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는 가입하신 다음에 30일 동안 50기간 시작부터 30일 동안 무조건 환불 보장세를 실시합니다. 보시고 본인의 성향이 맞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환불을 보장해 드리는데요. 가입 후 30일 환불 후 환불을 해 드리는게 아니에요. 저희가 9월 6일부터 모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10월 5일까지가 무조건 환불 기간이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고 오시는게 좋다고 멘천 오픈할 때 말씀드리는데 일단 무조건 환불 기간은 약 10월 5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리스크 제거라고 해서 이것도 원래 있었습니다. 가입간 안에 들어오시면 6개월간 가입 안 해 드리는대로 제대로 비즈니스를 구축을 하셨다면 그때 6개월이 끝난 시점에 여러분들의 매출 매출 양과 상관없이 강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플러스 당연히 제대로 진행을 해 오신 분들이 단계별로 성실하게 진행해 오신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고를 당연히 가시고 되실거에요. 그래서 원래는 150만원어치 상당의 재고를 강의료를 환불해 드리면서 저희가 사입해 온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 6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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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크죠. 60만원 100만원 이렇게 소식했었기 때문에 그 고장정신 안에는 만족이 됐었는데 지금은 좀 폭이 늘어났어요. 아마존 시장도 터졌고 판매되는 매출 처음 토싱해 가지고 나가는 매출이 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 환불 도장 이 끝난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고를 만불 없이까지 저희가 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면 거의 리스크 없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저희 한국에서 하는 건데요 25,000불 개런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품 런칭 후 120일 동안 25,000불 매출을 달성 못했을 시에 저희가 직접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매출이라든지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다시 오실 수 있게끔 1대1로 오프라인으로 코칭해 드립니다. 물론 해외에 계신 분들 이 자리가 없으시겠지만 국내에 있으시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은 웹이나 우리텔 팀콜 티비와 영어를 통해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대한 룰이 있겠죠. 아무나 도와드리지는 않습니다. 해오셨는데 열심히 하셨는데 못하신 분들은 도와드리는 거예요. 120일 동안 아무것도 안하시다가 저희한테 가져보시면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데에 최대한의 리스크를 뭐 저항과의 제로까지 택시를 추천드렸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옵시죠. 네. 그리고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끝까지 자세히 자세히 가입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4천만원 가까이 되는 혜택입니다. 네. 사실 오늘 자정까지 가입하신 분들에게 한정으로 드리는 건데 이게 하자마자 내부적으로 되게 많이 많이 받으면 결국 환속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ASM AHG 웨비나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크 추측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당연히 제품이 있겠죠. 그 제품이 월매출 1환불이 되는 시점에서 오늘 가입하신 분들 중 한 명에게 추첨을 통해서 아이템 인수인계를 드릴 거예요. 굉장히 아이템 인수인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마존 리스팅 페이지가 하나가 있고 재고 공급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브랜드를 드리는 거죠. 브랜딩한 상품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재고도 5배틀 정도 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월에 계속 매출이 순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약 1만 불 정도 매출이 난다는 시점이라는 것은 약 3백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티온 제품을 만 불이 불 파는 시점에서 계속 그 제품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보다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드리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10월 10월달에 있을 웹이나를 통해서 오늘 가입하신 분들 중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제품들 드리기 지금 왜 3천물이냐 3천만 원인데 비즈니스 밀류 계산할 때 곱하기 12 하거든요. 4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과 내년에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래 6개월 1개월 회원 모집을 하는데 이번 모집회 끝나면 한국은 1년간 회원 모집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회원 모집을 회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당연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해진 회원이 추가되면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회원들을 회원 회원 기간이 필요한데 이번엔 좀 1개 많은 면제입니다. 그래서 1년간 회원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대인과 받을 텐데요. 마케팅 플라이브 합포계 추가 안을 주신 분들은 추가해 주시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A 행위전회체 배출 네. 이걸 드려야 되죠. 이 화면을 컴퓨터에 미러링 할 수 있는데 팀 뷰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미러링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 휴대폰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구차하게 왜 보여드리냐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변경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준비하시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팬도 아니고 제가 관리하는 계정 중 하나인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마존 셀러 이라고 해가지고 관리자 계정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오늘 좀 매출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 영국 계정이거든요. 아직 새벽에 2개여서 들어오고요. 오늘 현재 지금 위에 보시면 이게 하루 매출 152 파운드 그 다음에 10단계가 오늘 나가는 숫자 그 다음에 커넌트 밸런스가 지금 정상 바다에 대해서 2만 6천 파운드 파운드 좀 어렵죠. 파운드 워낙 곱하기 1.6 정도 하면 될거에요. 1.6 1.6 1.6 1.6 1.4 그리고 어 이게 보시는게 라이프트 셀픈데이 라고 보이시죠. 53.75K 이게 어 K가 보기 3개 라는 뜻인데요. 5만 3천불 정도가 됩니다. 한 7천만원 8천만원 한달 매출 이 상품은 맞춤이 50% 짜리에요. 그러면 이제 Q&A 시간을 넘어가겠습니다. Q&A 찍어주세요. 아마존과 나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서류만계 저는 서드파티셀러로써 아마존 마켓을 통해서 판매하는 판매자로써 가입을 하게 되는거죠. 판매를 할 때 서류적인 부분은 왔다갔다 하는건 없구요. 여러분들이 가입할수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을 체크하는게 있을거에요. 펑서 컨디션이라고 해가지고 판매자 조항 같은게 있을거에요. 그게 계약인데 뭐 그런 관계입니다. 아마존과 나는 아마존 시장을 빌려준거고 저는 저기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 셀어로써 관계입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리바바에서 아마존 실제 상품이 이고 되는 것이 맞구요. 과성은 아까전에 제가 검색하는 상태를 하면 안전한 공급자를 찾을 수 있고 안전해지라고 봤을때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제품 수율이라 그렇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낸 vip 같은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 중 한분이 사례인데 장갑 같은건데 오른쪽 왼쪽 뭐 이런거를 따로 분리해서 사는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공급업자 포워더 쪽에서 실수로 바꿔보낸거에요. 바꾸들을 오른쪽을 샀는데 왼쪽이 오는거에요. 식품은 문제없는데 불리한거에요. 당연히 정기당합니다. 다시 뺐다가 다시 놔야되요. 그런 어떤 검수과정이라던지 그런것들을 철저하게 해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그런것들을 모두 다 맞히시면 안전하게 소싱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창고 있죠. 판매관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되는지 진짜 와롭네요. 오늘 친구 어색해서 모르겠는데 뭐 안전 창고 판매관리 창고 2점 하는게 올반도 보내기만 하면 당연히 안전하게 들어가죠. 저희가 이런거랑 비슷한거잖아요. 택배 뭐 소포해가지고 공유하는게 안전하게 가냐 이런거잖아요. 가져와서 참고 입점하는 데 있어서는 입점하는 데 있어서는 뭐 당연히 배송사도 책임이 있고 아마존이 있을건데 당연히 안전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만큼의 시스템이 되어있구요. 판매관리는 아마존 시스템이 다 되는거기 때문에 뭐 딱히 아마존이 이렇게 떼넣거나 뭔가 사기를 치거나 하는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게 아니면 전세계에 생각하면 아마도 셀러가 있을 수 없겠죠. 근데 이제 물론 아마존에서 재고를 한길링하다가 재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런것들은 한번 주기적으로 불러주면 아마존이 시스템 분뇌대표는 전에 소비자가 보상해줍니다. 네 네 페이스가 좀 많은데 어 아무튼 합리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것 때문에 판매를 하지 하냐 안하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샘플을 직접 볼 수 있나요? 샘플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 공고업자한테 연락을 하시면 어 이 제품 괜찮은 것 같은데 팔아보고 싶은데 샘플 보내줘라 그러면은 배송비만 첨부하고 샘플은 보통 무료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샘플 확인하시고 괜찮으시면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는 게 좋아요. 샘플링은 많이 할 수 좋은데 비슷한 샘플들을 꼭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데 디자인하고 결정하진 않잖아요. 여기저기 판매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여러 공고업체로부터 다양하게 주문했고 가장 어 피드백 빠르고 좋은 제품이라든지 어떤 터미틱에 잘 되는 공고자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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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아까 전에 질문하신 것 같지만 또 아이템 소싱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한 분께 드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있죠. 런 매출이요. 매출 관련된 부분은 조금 프라이빗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수익을 누리면 될 텐데 굳이 알리는 이유는 다들 궁금하시죠? 네 아마존 시장은 엄청 엄청 큽니다. 이게 뻔한 얘기가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제품 하나 이렇게 연칭할 때 질문이 아닌 나오겠지만 얼마 전 볼 소싱 하냐 250만원 정도 소동불량을 하고 그 재고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 250만원 정도 대충 그 정도 처음 제품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팔리면 팔리시고 그래서 파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무대지로 올려도 잘 팔리는 거 얻어 벌려서 파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하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잘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큰 시장 안에 제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많죠 그것까지는 뭐 굳이 뭐 안 알려줄 수 있겠지만 저보다 뛰어난 마케터라든지 집단은 전 세계에 얼마나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도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 편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되죠 어차피 시장하고 먹을 수 있는 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경쟁 상태가 아니라 그 커뮤니티에 수장들이랑 경쟁의 상대입니다 걔네보다 커뮤니티에서 예쁘게 잘 가꾸고 저만의 아문들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훗 이렇게 힘들게 발표도 잘 못하지만 제가 열심히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겁니다 원래 좀 더 좋고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그냥 비즈니스가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윈윈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있게 까먹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매트는 안 하죠 몇 프로를 안 하죠 매트 매트 4개 네 여기까지 문의하십시오 네 이거 아 네네 매트 네네 매트 네네 매트 매트 플라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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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제가 알매드로 한 명 할 때마다 반. 반. 커뮤니티 우리 이런거는 굳이 얘기 안해드리는데 사실 굳이 숙여서 검색함 다 나와야 이런 것들, 구글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입점방식 가입하는 것들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어떤 서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각세가 개념이 제공되는 나라라든지 유럽, 영국, 미국의 차이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조금씩 다른데 묶여서 관리할 수 있어요. 보통 북미계정, 캐나다, 미국 계속 하나의 싱글사용으로 관리할 수 있고, 유럽쪽 5개 국가 관리할 수도 있고, 일본은 따로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패턴은 같습니다. 패턴은 같지만 안의 인터페이스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인도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안들어가고 다시 모르겠어요.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안해봤기 때문에 인도는 잘 모르겠어요. 인도나 다른 아마도 시장 전화, 호주 이런거 생각하시고 계실텐데 이거는 사실 아마존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정서 그리고 국가의 정서도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아마존 코리아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AWS만 들어오고 아마존 웹서비스만 들어오고 아마존 코리아 서비스 코리아로 들어오긴 했는데 한 20명 정도에 우리나라의 셀러들을 판매를 하는데 조금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식단으로 들어왔지 쇼핑몰 형태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아마존의 최대 강점인 비틸이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것이 있는 것도 있고 시장의 성적 효과가 되게 중요해요. 오픈마켓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마존보다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오픈마켓이 나와도 절대 아마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 이제 오픈마켓도 출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존 또는 국내 어떤 성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추위를 볼 수 있어요. 원하시는 국가를 보시고 검색해보시면 얼마나 상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 일단 실패, 한국에서는 실패?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맞지 않아서 들어오려다 말고, 한국에서 서포트를 하는 항목으로 들어오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판매안템은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통제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본인이 혼자 가내성으로 만드는 건 아닐테니까 공장이랑 연락해서 피해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공장이랑 연결을 싹 하다보듯이 공장한테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원하시는 상태로 물건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좀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혹시 저희가 혹시 안하고 물건의 공장이나 계약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공급하고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면 판매 수위가 얼마를 제가 넣고 이런 것들이 조금 면두돼서 한 질문이신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런가 없고 본인들이 저희 아이들이 교육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원하는 제품을 적합한 금고업자를 찾아서 소싱에서 직접 이제 처분까지 진행하시는거죠. 거기에서 어려운 점을 저희는 그냥 도와드리는 거구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동안 안 모집하였기 때문에 맥시멈 100명으로 잡아놓고 있는데 100명이 안 찍힐거기 때문에 30명일 때 50명일 때 50명 이상일 때 나눠지게 돼 있는데요. 모집되는 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사업 운영 당연히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SOP하고 표준 운영 절차라는게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맥시멈 아무리 많아도 이번 기수는 100명은 안 남아가구요. 아마 50명 정도 선 대충 예산이 되는데 30명 50명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세일즈 파트를 밀리던 줄이던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이렇게 좀 잘려서 되고 있는데요. 어 제한이 뭐 없겠죠. 네 100명까지 안 50가라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차이나 컨셉 자체에 상상받고 이런 것들은 다 무료인데요. 수수료가 있어요. 제품 사입가의 10%를 받고 있습니다. 어 어 10개 이렇게 되는거죠. 제품 사입가 10% 판매가가 아니라 아까 전에 호스를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3불에서 4불 사입했던 것 같은데 뭐 10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불이고 아마존에서 30불에 30불 이상이 팔리되죠. 기본 그레이션을 그러면 10불에 대한 그 원가죠. 제품 원가에 대해서 10%가 소중입니다. 근데 뭐 그게 만족스러우실게 보통 250만원어치 물건을 사시잖아요. 250만원의 10%로 여러분들이 훨씬 그 이상의 정보라든지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실거에요. 근데 저기를 물론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1%까지 떨어집니다. 수수료는 수수료는 다른데 처음 시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보니 10%로 시작되게 되는데 어 뭐 필수는 아니에요. 가능해서 본인이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끝까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처음에 한 번에 사이클을 본인이 직접 하고 안하고가 뭐랄요? 엑스커멘셜 재고 재고 변화치가 쌓인 것 같아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좋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다 갖춰져야 되는 거겠지만 그래야지 안 돌아가겠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전 외계가 최근 9월 6일에 처음 모집했을 때 여론을 보면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11개의 성공요소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급하게 진행하면서 빼놓았어요. 12번째 성공요소는 바로 여러분들 사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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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습니다. 이게 질문을 하나요? 질문을 하나요? ASM의 수익 모델은 무엇인가요? ASM 창업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ASM 강의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건가요? ASM 강의는 당연히 강의 이후가 수익 모델이겠죠? 그 다음에 ASM 창업의 수익 모델은 아마존에서 판매된 어떤 그런 판매를 하고 난 마진이 수익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기본이고요. 네, 일단 질문을 보면 답변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중국에 사서 미국에 판매해야 되는데 수익에 대한 국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라는 게 미국이겠죠? 미국, 질문 주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 말씀하시는데 미국 안에서 수익됐으니까 수익값에 대한 말로 이해가 돼요. 미국에 판매하고 난 후에 국내 보험통장으로 소금이 되어졌습니다. 수익에 대한 소득이 있는데 수익도 발생하는 거죠? 보험에 대해서 통장으로 소득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증빙하셔야 되는데 월 2천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게 또 여쭤보실 수 있는 건데 내가 개인이다, 법인이다, 개인 사업자다. 이런 경우에 상관없이 그냥 처음 시작하시고 잘 됐을 경우에 결국 비용 처리 문제로 사업자를 매출했다가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수익에 대한 수익에 대한 수익에 대한 수익 영업이 2천만 원 이상 거의 커지지 않는 이상 그 기업이 커지면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이상 안 되시는 게 좋고요. 크게 시작하시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FBA 수료, 판매 후 세금에 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FBA 수료는 제품의 무대와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그거를 검색할 수 있는 게 구글에다가 FBA 팔플레이터 계산기 이렇게 치시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이 어느 정도의 대가가 그 제품을 체크하면 그 기준으로 아마존 수수료가 실정이 됩니다. 보통 9%에서 15% 사이이고요. 그게 이제 아마존에 판매되었을 때 때가 되는 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FBA 상품을 이용했을 때 수수료가 제품의 어떤 무게나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결정이 됐는데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나오시게 되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게 쉬워요. FBA 수익률을 계산하기로 검색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많은 정보를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정에 배려되는 것도 좀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시장에 팔지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이건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정상적으로 내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 판매할 때도 뭐 그냥 수입자에 지정해서 보내지 말고 관세청품, 뭐지? IRS 관세청품에서, 국세청품에서 EIN이라고 해서 수입자 너버를 받고 하는 게 있는데 정말 매뉴얼적인 부분이고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판매,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려한 다음 측정하는 게 맞기 때문에 좀 약간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검색을 통하시면 되게 많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력 중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유지 않았습니다. 드리내야지만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겠죠? 당연히 가이드라인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저희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거에 대한 의견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고 판단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성공한다, 무조건 잘된다 하는 거는 저희도 완벽하게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템 신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기준에 맞다면 본인이 어떤 주관하에 고르셔서 진행을 하게 되십니다. 대신 골라주세요. 잘되든 아들은 제가 강례하겠습니다. 이제 내뱉해서 부담스를 못 골라야 됩니다.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는 못하고요. 그렇게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드릴 수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라비에서 화풍 배송하는 방법은 미국으로 보내는 방법이잖아요. 두 개가 있습니다. 대로 보내던가, 개인대로 보내던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 내용인데 비행기도 처음에 작은 상품 보내서 차이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배로 보냈을 때는 당연히 무거운 물건, 큰 물건, 물건이 많았을 경우에 배송비를 전체 제품 단가에서 떨어뜨릴 수 있지만 항공 배송이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처음에 항공 배송을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국내 생산한 상품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국내 모든 판매에 사는 제품에 대해서 국가세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국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품이 나갈 때 수출신고를 하면 수출신고하는 금액이 쉽고 국가세를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경쟁력 있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세금과 한 부분은 매출 차이인 거죠.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매출이냐이라든지 여러분들 비용 쓰신 거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얼마나 한 거냐에 따라서 청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생무사와 얘기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저희 카페에서도 e커머스 관련된 생무사분이 계시는데 사실 포인트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면 결제수단을 할 수 가능이거든요. 결제는 이제 국내에서 뭐 뭐가 있죠? 신용카드 결제되고요. 그 외에 결제도 되고 그 다음에 할부도 무이자 3개월, 6개월, 조건부 10개월, 12개월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 페이먼트 회사가 결정하는 거여서 9월에 혜택이 카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어봐 주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네. 저희 페이먼트 회사 다오페이 쓰고 있는데 다오페이에서 이렇게 또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당장 개인 사업도 등록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아무래도 매출 나셨을 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도 내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처음부터 해봐야지 하는 경우에는 매셔도 전혀 무관 아닙니다. 되게 쉽게 변속해 주십니다. 추가적으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도소매, 무역,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회원 가입비를 받는 이유는 네. 제가 좀 더 나중에 뭔가 큰 인공이 되면 제가 매트클락처럼 좋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면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거는 당연히 뭐 저희가 자원 공사 활동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니긴 하지만 회원들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그분들한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무료로 공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회원 가입 자체도 제약이 있는 거예요.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최대한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사가 들어와도 사람을 뽑아도 알려주의를 배워야 되잖아요. 물론 저희 이제 그 커뮤니티 안에서 잘하지만 돈이 조금 아쉬운 젊은 친구들이 있지만 회원 호시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고용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사실 유난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원비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네.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제품런칭도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아마존 마켓 말씀을 주신 거죠? 네. 저희가 실제 진행하고 있는 마켓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 스페인, 미국, 일본까지 이 국가 안에 있는 경우는 저희 운영자체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있고 그 외에 있는 부분은 다른 해외 커뮤니티 안에 있긴 한데 저희가 해외 커뮤니티 안에서 물어보신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겠지만 직접 도와드리기에는 공부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가 이외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안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요. 지금 말씀드린 일륙대 국가에 대해서는 TV과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되게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게 해외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요. 중국, 중미, 무역전쟁 때문에 관세 부탄 맞아서 어떻게 하냐 아마존 셀러를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중국 관세를 나한테 적용하는게 아니에요. 아마존 셀러를 전체한테 적용하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 동시에 계속 올라가는거에요. 그래서 사실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곳에 적용해서 전문사람도 있으면 땡이쁘죠. 그리고 반대로 사실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한국에서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출신고해서 국가수 환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남들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국에서 소싱하는 제품에 대해서 물론 한국에 워낙 ASM 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아직 괜찮지만 뭐 그 외에 대부분의 제품들은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 부가세 환급해주니깐 제거마셋으로 팔아도 어차피 10% 환급받으니까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현황에 보시면 돼요. 미국도 가능성이 올라가고 결국 미국 안에서 살아야 되는거기 때문에 다른 아마존 셀러들 대부분은 적용되는거죠. 미국에서 소싱해온 사람들만 상관없는거죠. 중국 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의 증명을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오프라인 하면 주말 주말로 합니다. 주말 간혹 상의를 하긴 하는데 직장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두거나 노력하면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오프라인입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벌써 시작한지가 좀 됐는데 질문을 15분만 더 받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 보시고 아마 지금 빚을 사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부분이시는 오늘은 무료로 상장해드리려고 하니깐 남아계셔서 조금 더 정보 얻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15분 정도만 읽으시면 더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이가 상세지는 일단 무조건 대표비 창고로까지 가는 곳까지 들어가는 모든 서비스 뭐 샌들링, 검수, 커뮤니케이션 하지만 무료가 다 포함됩니다. 미국 창고까지 보낸 것도 있고 미국에 따라 창고가 이대한 게 있어서 혹시 특허관이라든지 이상한 문제가 생겨서 AS 기준에 따르지 않는 경우 누가 생겼을 때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국으로 안 보내고 미국에서 받아서 따로 이렇게 다른 차량에서 사라진 어떤 그런 것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에게 말씀 드릅시다. 평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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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한 사람들이 팀 하 защ grams 헹 판매 대금에 최대 لي 편. acher 잘 legends которое 等等 오늘은 미국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무조건 내셔야 되고요. 그 외에 개인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원래 주세가 있는 내지 국가세 개념이 없는 나라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색해보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 여기까지까지 답변 드릴 거고요. 제가 주차 BPD 진행하다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저희 반이 50시간 동안 결제 안 하신 분들에게도 모듈을 하나 열어드린다는 얘기 했었나요? 했죠? 네. 거기에 보시면 가입하거나 계정회의 계좌로 만들고 이런 것들 다 나왔거든요. 한국 담당자분들 도와주시는 분들 연락처도 있으니까 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천은 안 되죠. 저희는 뭐 딱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의 한 대도 운명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어떤 아이템을 하시고 어떤 운송편을 통해서 미국에 보내느냐 다른 아마 시장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시는데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템 선택하고 공부 없다가 연락하면 매일 몇 번 주고 받고 샘플 오면 확인하고 오케이 면 또 발주 넣고 일상 생활들을 충분히 하시면서 중간중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내가 오늘 하루에 8시간 한다고 해서 진도 엄청 빨리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두번째 자학, 두번째 자학 당연히 투자자로 가능한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강을 받을 시 시간에 투자 시간에... 아!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못 드리겠습니다. 투자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 꾸준히 단계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제가 액션 단위 블로그로 강의를 구성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개씩 끝내나시면 됩니다. 그러나 두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진행이 많이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제가 오해를 했는데요. 한 평균 두 달에서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자마자 이 프로그램을 사자마자 바로 팍! 뭐 이런 건 아니고 천천히 배워가면서 구축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중간 검사 그 다음에 제품을 보내기 전에 또 검수를 또 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샘플 하나 더 타고 이게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검수 프로세스를 강의하는 검수 프로세스를 거치셔야 됩니다. 물건이 엄청 많은 경우에는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전체 모수에 대한 퀄리티를 보기도 하고요. 검수하는 방법은 샘플 하나 더 타고 통해서 하셔도 되고 ASN에서 드리는 정보 또한 있습니다. 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지 하는데 검수 경우 생각보다 엄청 생긴다. 그래서 검수를 통해서 보내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보냈는데 한번 검수를 했어요. 보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재고가 떨어지니까 추가 발출을 넣었겠죠? 그때 문제가 생긴 건가요? 처음이니까 공고업도 조금 긴장하면서 사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결국 어, 기계도 하지만 재봉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더 안 좋게 나왔던 거였기 때문에 검수 파트는 어, 원하실 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제품 보내기 전에 1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큼 퀄리티를 확인하신 다음에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네요. 일단 처음 하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즌 썸 상품을 고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구글 플랜드라든지 어떤 매출 퀴를 볼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상품의 연간 판매량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달, 주, 뭐, 야음, 뱀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1년 중 하나 쪽에 튀는 제품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시즌이 오기 전까지 이 제품 판매는 과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튜브, 비치볼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그런 것들 가능할 수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즌 썸 상품, 특히 뭐, 홀리데이날, 할리데이날 쓰는 뭐, 하루미니라든지, 크리스마스, 뭐, 이런 때 쓰는 의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완벽하게 시즌 썸 상품 전략이 있긴 하지만 처음 기대하시는 분들은 계속 꾸준한 액티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즌 썸 상품을 고르시면 안 되고 어, 사실 아마도 비즈니스 구축하는데 내가 할 첫 번째 상품 선정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게 안되면 다시 고르시는 게 다리입니다.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그 제품을 타령하시는 쪽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웃도어 용품인데 아웃도어 용품이니까 뭐, 일회성으로 그렇게 뭐 내부도가 약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보시다가 가지고, 가지고, 계시다가 사게 뜯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 시즌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답일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선택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좀 잘 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한다 선택하셔야 되는 게 한번 잘못 선택하면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은 저런 것들은 질 빠지거든요. 근데 또 한마디 드리자면 내가 처음 고르는 제품이 내 최악의 제품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빙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커뮤니티 인터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두번 세번째 성공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 이게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계속하다보면 분명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좋은 점 이게 이 비즈니스가 좋은 점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처음에 포기했다고 포기했다고 까지는 아니지만 아 나중에 좀 더 여유롭게 시작할 때 해야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거죠. 실제 액션을 안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인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시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끝에 승인권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아까 간단하게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하기에 제가 봤을 때 추천드리는 금액은 250만원씩 두 번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개수나 선택계 정도 수량을 가져가시는게 좋고요. 왜냐면 아마존의 정산산에 지쳐서 그렇고 재고가 떨어지는 것들을 예산했을 때 재고가 다 떨어진 다음에 내가 제품을 가지고 다시 사가지고 보내면 이 재고가 비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떨어질 때 한 번 더 사이로 해야 돼요. 250만원 사이로 또 250만원 사이로 끊기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평균 수익률이 약 3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뭐 100만원을 했을 때 100만원 100만원 소중했을 때 소비자가 다르겠지만 공허증도 공부도 학원도 좋긴하지만 남아야지 모티베이션이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이유는 금액을 만약에 싸게만 가져가면 제품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한데 싸게 가져간다는 것은 고를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싼 제품을 산 사람들에게 계속 붙어야 돼요. 싼 제품을 샀기 때문에 맛이 폭이 높더라도 또 기본적인 ppc 광고라는 단가가 있어요. 단가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소싱하는데 이제 처음 제품을 샀는데 이래보시면 만약에 안 됐다 다른 제품이 이래보시면 추가 발표하지 않고 그거 다 판매하고 끝난 형태 잘됐다 찾았을 때는 재고를 돌릴 위해서 더 250 추가적으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강을 잡고 계시는게 정확하고 또 너무 큰 금액으로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는 그것 또한 저희가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하시는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조금 강 잡힌 상태에서 처음 소식금액을 늘리시는거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거 보다 조금 더 여러가지 제품들을 한번에 많이 주문할거보다 쪼개는게 좋죠. 어차피 판매들이 커지는 수준 숙도는 제고만 떨어지지 않고 마케팅했을 때 충분히 돌아가면 상관없는거기 때문에 하늘을 처음에 크게 들어가는게 아니라 조금씩 이 정도 쌓이지 않아서 그날에서 들어가는게 좋고 그래서 추격예산까지 포함해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사이 보통 이쪽은 안에서 고르시면 선택이 굉장히 많으실거에요. 다음 질문 들어가세요. 이제 한 두개 정도 질문을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흔한 질문에 남아있는 저 또는 저의 운영신들이 있거든요. 가서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거에요. 보통 제품 수익률은 30%에서 50% 사이를 그 뭐 3가지 이상을 추구하는거죠. 그 이상을 추구하는거죠.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20% 중간 20% 정도 억대로 골라갔더니 그 정도 선에서 잡히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품 수익률은 저희는 3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이템을 소싱하지만 20% 뭐 이렇게 또 있다는거 그 다음에 아예 잘못 고른 경우에는 더 안좋을 수도 있겠죠.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진단을 통해 보면 나오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기간은 당연히 제안이 왔구요. 한번 들어 오시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강의와 웹이나를 무제한으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성공하신 다음에 저희도 도와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다행히 질문이 모두 끝났다고 하네요. 네. 제가 설문중에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 안 나온 것 같아서 답변드려요. 영어 영어로 미국에서 관리했는데 영어 못해도 되나요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 분야 저희로 통화하지 않더라도 사실 위안이 있으시다면 영어가 처음 시작하시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수준이 넘어가서 더 어떤 좋은 정보에 대해서 접하고 배우고 열면 영어를 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자기 개발도 하시면서 지금 함께 계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면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행설조사 하고 있는데 영어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아서 혹시 제가 그 설명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답변드리는 거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러프팅 트라이브의 딥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따로 네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감사합니다. 일단 1대1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요 앞으로 저희 대표님 이하 운영진 분들께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시겠고 돌아가서 유선 단어를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 인플 쪽에 명함이